네, 내일 주변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죠. 올해 대형 IPO로서 흥행무리를 톡톡히 했는데요. 각 증권사들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공모가는 30만 원이었는데요. 적정 주가로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이 상장을 통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 여러 투자 포인트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상장을 합니다.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일 상장을 앞두고 얼마에 팔아야 잘 파는 것인가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고요. 얼마에 팔면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답 없습니다. 정답 없고요. 일단은 시장에서 진권가에서 바라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첫날 상장. 사실은 목표가라고 하는 게 첫날 가격이라기보다 조금은 좀 중기적인 차원에서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것 같고요. 일단 적정 주가는 39만 원에서 6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. 워낙에 렌즈가 너무 넓어요. 일단 공모가가 30만 원이고 30만 원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이 70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첫날 얼마나 좀 흐름이 오버시팅이 강하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.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워낙에 좀 범위를 좀 넓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상장 내일 당일 초반에 장 시작 초반 보통은 장 개장부터는 1시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청약 받으신 분들은 급한 일 있으셔도 꼭 MTS, HTS 켜놓으시고 지켜보셔야 되고요. 일단은 만약에 따상은 사실 어렵다는 게 약간 거의 의견이... 증권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하겠지만 따상은 쉽지 않을 수 있다,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. 최근에 이런 대형 IPO 종목들 같은 경우에 첫날 따상에서 유지되는 경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. 물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11월에 상장을 했는데요.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상장 첫날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하락 국면이 있었고요. 물론 종목별로 다르기도 하고요. 또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날 흐름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. 만약에 오늘같이 상승장으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겠고 만약에 오늘 밤에 FOMC 회의 결과 만약에 미국 장 자체가 많이 안 좋다라거나 이러면 그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공모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의 변수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. 일단은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가격을 목표가를 세우는 증권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상승 출발은 하겠는데 갭 상승이 얼마나 시작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중요할 것 같고요. 일정 부분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전망은 좋지만 공모 받으신 그 주수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LGNOS 솔루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일단 다시 시총 얘기를 다시 해보면 30만 원 기준으로 70조의 시총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쟁사 1위 업체인 CATL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50만 원 선까지 오른다 LGNOS 솔루션이 오른다고 하면 이미 CATL의 시총을 넘어서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는 50만 원 전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빠르게 만약에 오버슈팅하는 그 순간에 빠르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사실 좀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요. 내일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유통 가능 수량이 약 8%대로 매우 적다라는 부분이 또 만약에라도 높은 가격, 일단 시초가가 중요해요. 따가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. 시초가부터 해서 상한선이 30%까지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내일 하루 종일 가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초가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은 또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. 또 GM과 또 제3공장, 미국의 제3공장에 대한 투자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. 그 금액 면에서는 약 3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GM이 지금 공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투자 규모를 8조 정도를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약 거기서 LG에너지 솔루션과 약 3조 원 규모의 합작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제3공장을 만약에 설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고요. 착공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한 2024년 하반기 정도에 준공이 된다. 본격적으로 양산 시작되는 건 2025년. 물론 지금으로 보면 약간 좀 먼 미래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된 어떤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앞으로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이런 부분이 일단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이번에 만약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증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단계적으로는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전망을 잘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. 결국 보통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거래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공면이잖아요. 하지만 따상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. 내일은 좀 바쁘시겠네요. 오전부터. 내일 오전부터. 정신이 없을 것 같고요. 많은 분들도 내일 아마 대기를 하고 계실 거고요. 아마 오늘부터 준비하시지 않을까. LG에너지 솔루션 전망을 좀 들어봤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. 어떤 종목을 또 보면 좋을까요? 이제 국내 셋업체들의 최근의 움직임인데요. 오늘 저는 가지고 온 게 SK이노베이션입니다. SK이노베이션은 상장, 청약이 LG에너지 솔루션 청약 전부터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수혜로 오히려 수혜로 조금 더 눈여겨볼 종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SK이노베이션 역시도 이번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그 수급의 움직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일단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자금이 단기적으로는 좀 몰릴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또 2차전지 또 셋업체에서부터 2차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다시 한 번 좀 살아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. 두 종목 모두 오늘은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좀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. 1월에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. 소재주도 마찬가지고 셋업체도 전반적으로 조금은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의 약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고요. 이 부분은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이 올해 한 상반기, 하반기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좀 쉽게 가라앉을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실적, 정말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수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른 2차전지 종목보다는 다소 좀 안정적인 주가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외국인, 외국인 개인, 특히 개인들의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지금 당장 어떤 경쟁업체인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, 삼성,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선 매수한다는 저는 그런 부분보다요. 오히려 LG인거스토루션 상장 이후의 움직임을 좀 면밀히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섹터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셀업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